야담 이야기 그런데 그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처녀한테 장가 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감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그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 격으로 중은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량을 하는데 처녀집 울밖에 이르니 우란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은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처녀한테 좋은 혼처를 정해졌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허혼을 할 거라고 자랑을 하는 거였습니다. 듣고 보니 중은 심술이 잔뜩 나서 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는 채 하다가 집진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허 일 났군 일 났어. 이 집에 아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였는데 혼사를 앞둔 집에 아기 끼었다니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우리 집에 무슨 아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면서 말했습니다. 거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원참 찧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의 바람을 잡고 바짝 매달리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사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정하니 말은 하겠소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라며 말을 하는데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어.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도 있어.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중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하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거를 했습니다.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제나 뿌려볼 심산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슬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하길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오 중은 제 입으로 중에게 시집 오면 된다는 말을 하기가 거북했지만 그래도 처녀가 탐이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중한테 시집 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어 이 고래에 동량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중에게 말하니 중은 강한 어조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요 이래놓고 중은 헐헐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과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따라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중이 동량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장시켜가지고 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중을 보고 한숨을 쉬며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라고 말하니 중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느라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은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보란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실을 마을을 통해 갈 수가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 무거운 줄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렀거라 하는 벽재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가 행차하는 거였습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하고 산돼지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중은 갑자기 벽재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 후 감사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길가에 보니 웬 괴짝이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사령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웬 처녀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아해하면서 그 처녀에게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감사는 이 근처의 중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용하게 사령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 처녀를 보자기에 싸서 집에 데려다 주고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에 중이 오면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 사령들은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 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어째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느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다름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내각시 어서 나와 나와 함께 밥을 먹세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습니다. 그러니 괴짝에서 범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범은 상담이 흥분한 상태로 바로 중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었습니다. 그 후 처녀는 배나무집 총각과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남을 속여 자기 배를 채우려는 나쁜 사람들.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의 한자성어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기룡화복의 가품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이야기죠. 이런 놈들은 당장 본인은 괜찮아도 3대에 걸쳐 언제가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